7월 28일 날 지금 선고를 두고 있는 인천연수홀의 민경욱 참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4.15 총선 선고 공판 이거 뭐 다 여러분들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선거 이렇게 이거 이겁니다 이게 이게 여러분들 차이값입니다. 인천연수홀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를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조작 그대로 한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후보하고 이정미 후보의 표를 투표수 레벨마다 조작을 해가지고 꼭 같은 표수만큼 누구한테 대해준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령 후보와 함께 더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궁금하시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령 후보의 플러스 차이값하고 미래통합당의 차이값하고 정의당 차이값의 마이너스 값을 합증하고 플러스 값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할 겁니다. 거의 오차범위로 일치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투표수 레벨마다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착하게 민경욱과 이정미 표를 빼앗아가 정의령이 더해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전산 프로그램 조작한 게 어떻게 발각됩니까 재야 전문가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중앙선거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정의령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0.49 빼기 0.38 0.106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의 세 자리니까 정확한 숫자는 뭐죠 0.10583 나오지 않습니까 10.583%입니다. 정의령의 10.583%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표를 도덕질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표를 사기친 거 아닙니까 누구 표현을 여러분 사기쳤습니까 민경욱하고 이정미 정의당 후보가 혁명당 후보 세 사람을 다 합쳐가지고 이런 마이너스 10.583을 훔친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얼마나 도덕질한 겁니까 사전투표 득표수의 21.2%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만든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뭐죠 수천억 여러분 예산을 써가지고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분석해보니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의 21.2%를 조작했다 민경욱과 정의당과 혁명당 후보가 얻은 표 중에 10.583을 빼앗았다 그래서 마이너스 0.10583입니다 그래서 정의령이 플러스 10.583이 됐다 두 개를 합치니까 21.2%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덕질을 다 한 거 아닙니까 표를 여러분 이 짓을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한 거 아닙니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20년 4.15 총선 2021년 4.7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했던 3구 대통령 선거 정권이 밖에서 또 조작제를 해가지고 2022년 또 6월 13일 지방선거 6번을 했는데 신임 대통령이 이따위로 할 수 있습니까 입 다물 수 있습니까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이거는 그냥 무슨 경제성장률이 몇 프로 떨어졌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 헌법 1조 1항에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 1조 2항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 전산 프로그램 나오면 어떻게 되면 대한민국의 권력이 대한민국 권력이 이러면 선관위에서 전산 프로그램으로부터 나오면 어떻게 되냐 내 이야기가 더 시간을 달라고요 이런데 무슨 공정, 무슨 정직, 무슨 상식, 무슨 정의라고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들 선거를 도둑질한 분들도 뭡니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선거가 도둑질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이걸 묻는 것도 정말 당신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식들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자식들 생각하면 우리가 이 짓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러니까 뭡니까 대우조선의 금속노조 탈퇴 여부에 부정선거가 나오는 것이고 국힘당의 당내 갱선의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대한민국 초등학교 반장선거까지 부정선거를 하겠죠 부정선거가 선거사기가 그냥 보통명사가 될 겁니다 이게 공병호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진절머리가 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인천연수월에 인천연수월에 신체계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투표소 레벨마다 다 동일한 조작률 적용해 여러분 다 표를 훔친 거 아닙니까 그걸 합산해가 여러분 동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여러분들 연수월에는 동수가 7개고 투표수가 신세계인데 신세계 모두 다 뭡니까 누가 승리한 겁니까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령 후보가 승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수치를 보면 더 한심합니다 민경욱 후보가 당일 투표에 승리했습니다 민경욱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령 후보가 90.3표밖에 못 받았습니다 100% 정의령 후보가 패배하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조작진회가 어땠습니까 관내 사전투표에서 민경욱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정의령 후보가 139.4표를 얻었다 이렇게 뭡니까 표를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우편 투표에서는 몇 표를 쑤셔 넣습니까 민경욱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정의령 후보가 138.7표를 얻었다 이렇게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선거가 정직하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당일 투표에 90.3표가 나오면 관내 사전 우편 투표 다 얼마 나와야 됩니까 90.3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데 이럼 대법관들이 인천 연술에 원고척 소송 기각 이렇게 내린다 참담한 거죠 통상 여러분들 선거 사기를 판가할 때 서구에서는 가장 먼저 보는 그런 숫자가 선거데이터 조작을 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재검표 과정에서 실물 위조 투표제를 보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선거데이터입니다 선거데이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냥 부정선거 정거가 이렇게 포착이 되는 겁니다 이런데 조재현이하고 천대입하고 민뉴스이하고 박정하가 원고척 소송 기각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거는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제가 어떻게 표현할 게 그래도 제 명식이 작가가 돼서 글을 많이 쓴 데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엉망진창인 사회를 두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조작해 놓으니까 여러분 그거를 지금 발견했던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다 교정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득표율 A 후보 이걸 다 합산하니까 0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진짜 사전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이게 이런 두 번째가 진짜 사전 득표율입니다 위에가 진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A 후보 진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B 후보 진짜 사전 득표율 당일 득표율 그러니까 여러분 오차범위가 3% 이내에 머물지 않습니까 플러스 3.61 마이너스 3.61 조작이 없었다는 거죠 0%가 조작하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자 21.2% 나왔는데 진짜 여러분 사전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0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전국의 모든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알려지지 않았으면 저것끼리 해가지고 해먹고 그런 거에 문제가 나쁜 짓이지만 알 수가 없지만 이거를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밝혀졌는데 이거를 그냥 묶고 가자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참 내가 참 나라도 불쌍하지만 나도 불쌍하고 여러분도 불쌍하고 해서 그냥 이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쳐도 이걸 정상을 못 치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민주공화국 대신에 그냥 선거 조작 공화국으로 사는 거죠 민주당 사람들도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로 전라도 당으로 한은했지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선거 도덕질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참 기가 찬 이야기죠 요즘에 이제 대부분 에서도